아! 가라! 가라! 자, 도취부터 가라이 되었을까? 한국 되었을까? 핵불닭볶음면 더블스파이스 되었을까? 인내력이 좋은건지? 아, 저게 바로 일본사람의 혼내야 다테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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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엄청 매울텐데! 네, 안녕하세요. 국제화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데요. 바로 일본에서 시중에 현재 팔리고 있는 라면 중에서 가장 매운 라면과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라면 중에서 가장 매운 이 두가지 매운 라면을 한번 비교해보는 얼마나 매운지 일본의 매운맛과 한국의 매운맛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라면 중에 가장 매운건 바로 이겁니다. 인스턴트에요. 컵라면이죠. 피앙구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에요. 피앙구라고 주로 야키소바라고 해서 볶음면을 인스턴트로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이 피앙구라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고꾸게끼카라라는 이름의 라면인데요. 이게 이제 고꾸가 지옥할 때 고꾸구요. 객기라는 말은 엄청난 뭐 수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카라는 이거 아시죠? 신라면 할 때 매운 신자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매운맛 라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게 현재 일본에서 시중에 팔리는 라면 중에서 가장 매운맛 라면이구요. 한국 라면 중에서 제가 바로 짜자잔 핵 불닭볶음면 너무나도 유명한 전세계 많은 유튜버분들이 리뷰를 했던 라면이죠. 일반이 아니구요. 더블입니다. 더블 스파이시 핵 불닭볶음면이에요. 근데 사실 컵라면도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없기나 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한국에서 불마왕 라면이라고 엄청 이슈가 되는 정말 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리뷰했던 불마왕 라면이라고 있는데 그건 제가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사실 불마왕 라면 자체는 좀 어떻게 보면 메이저 라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본의 메이저 라면 탕구 그 다음에 핵 불닭볶음면 이 두 가지 라면 한번 만들어서 제가 직접 먹어보구요. 비교해볼게요. 그리고 부러우러 저희 와이프도 좀 일본인 와이프 좀 같이 먹었고 한번 일본 사람이 먹었을 때 또 어떤가 그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요. 일본이 이런 거 참 디테일이 살아있는 거 같아요. 이런 거 잘 만드는 거 같아요. 보면은 라면도 보면은 딱 이렇게 포장을 벗기면은 여기 이제 물을 붓고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은 인스턴트 라면도 이런 건더기 이런 게요. 굉장히 한국 컵라면에 비해서 솔직히 되게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배워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팔리고 있는 한국 신라면 이라든지 한국 브랜드 라면들도 이 건더기가 좀 달라요. 일본에서 팔리고 있는 게 훨씬 더 풍성합니다. 이런 거는 장점인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을 넣어서 이렇게 따라 버릴 수 있도록 이런 거 보면 참 일본이 세심하게 잘 만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도 요즘에 이런 걸 많이 따라오긴 했는데 일본은 정말 오래전부터 이런 스타일의 컵라면이 많았거든요. 자 요리하는 과정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뭐 어차피 여러분들 불닭볶음면 다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 거고 이것도 간단해요. 그냥 물 따라 버리고 소스 넣어서 이렇게 저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자 위장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유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 계란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계란 하나를 좀 먹을게요. 지금 점식 때인데 제가 아침도 안 먹었거든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매운 게 들어가면 위장이 놀랄까봐 자 우유도 좀 마셨고 계란도 하나 먹었으니까 본격적으로 가장 일본과 한국에서 가장 매운 라면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 텐데요. 냄새부터 자 일본 것부터 맡아 볼게요. 아 벌써 땀나네 냄새가 굉장히 매운맛이 확 올라옵니다. 근데 일본 거는 좀 냄새가 그냥 매운맛 나 매워 이런 맛이고요. 이런 느낌이고요. 이 핵불닭볶음면은 역시 제가 한국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좀 맛있게 매운 그 향이 올라오거든요. 좀 우리 한국사람 입맛에 맞는 자 얘는 나 매워! 얘는 맛있게 매운맛이 올라옵니다. 자 그럼 먼저 한국 핵불닭볶음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저도 이거를 해외에 살지만 여러번 먹어봤어요. 맵습니다. 매운데 아 아 맛있는 매운맛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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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제 지금 입맛을 중화시킬게요. 자 맛즈리나 이벤트 이런 데 가면 빠지지 않는 그런 음식이고 또 도시락 일본 사람들이 이거 야키소바 좀 탱탱 부른 도시락도 잘 드시더라구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매운맛은 제 개인적으로는 핵불닭볶음면이 좀 더 매운 것 같아요 매운맛만 따지면 근데 이거는 제가 아 이제 올라오네 야 향구 이거 상당히 맵습니다 제가 매운걸 잘 먹지 못하는데 좋아하지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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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맛있게 맵습니다. 근데 이 팽고는 그냥 매워요. 핵불닭볶음면은 제가 한국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맛있는 매운맛으로 우리의 혀를 자극하는데 이 팽고는 너 한번 죽어봐. 좀 악심 먹고 만든 라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같이 먹어서 그런지 먹는게 더 맵다라고 좀 단정시키기 어려운데 이것도 맛은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는데 매운 정도로만 하면 개인적으로는 핵불닭볶음면 더블스파이스가 좀 더 매운 것 같아요. 맛있게 전 여기서 리뷰를 마칠까 하고요. 저희 아내가 촬영을 해주고 있는데 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사키도찌 사키 It's up to you 자 우리 일본 아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아 역시 핵불닭볶음면의 먼저 도전 하하하하 갑자기 얼굴 빨개졌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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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보다 더 한국은 소스가 스티키라서 계속 가라해요 가라해? 녹고루 저희 아내가 정말 일본사람 치고는 매운걸 정말 잘 먹습니다 오이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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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크라요 오이시이 오이시이 그럼 판단해 주세요 칼아서 지금 제가 우리 아내 먹는 걸 보니까 핵불닭볶음면 보다 생각 바뀌었어요 향부가 더 매운 것 같아 아, 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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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칼이 칼이 아, 칼이 칼이 자,どっち가 보다 칼이 되니까? 탕구ですか? 핵불닭볶음면 더블스파이스ですか? 칼이 칼이 아, 네 저 아내 진짜 인내력이 좋은건지 저게 바로 일본사람의 혼내야 다테마야 엄청 배울텐데 다테마야 지금 죽을거 같지 스고이셔 다테마야가 느끼는 스고이셔 다테매가 느끼는 저희 아내지만 먹는 모습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뭔가? OTIA PR sentido 냠 냠냠 헵 불닭 볶음면은 ох earnings 명료는 word for my supposed to eat. 그래서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겠어요 핵불닭볶음면이 참 맛있게 맵거든요 제가 아내도 지금 매운 정도는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둘을 같이 먹어서 매운 데다가 매운 걸 먹으니까 사실 저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어떻게 더 맛있을까요? 탕구는 좀 스낵 느낌이고 또 핵 불닭 볶음면은 식사 대용의 그런 느낌이다 오이시? Which one is more? 탕구 or 핵 불닭 볶음면? 칼국라인 탕구가 이치바 오이시 아 그거 말고 Which one is more o이시? どっち가 더 오이시ですか? 탕구? 아 역시나 일본사람한테는 이 탕구가 더 입맛에 맞는 것 같고 でも食事은こっちがいいんだから だからどっち가 더 오이시? 好きなのはこっち 센터카치 따라 탕구 되죠? 응 저희 아내의 말은 식사로 먹기에는 역시 핵 불닭 볶음면이 좋은데 본인이 역시나 탕구 매운맛이 맛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 울렸어요 일단은 뭐 칼을 뺐으니까 다 먹어야겠죠 저희 아내가 조금 먹긴 했는데 나머지 핵 불닭 볶음면, 탕구 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계란을 살짝 얹혀서 계란과 함께 역시 이게 맛있어 음 음 음 음 onto 음 자피한거 근데 이것도 맛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전부터 만들어보고 싶었던 컨텐츠 사실 이 아이디는 저희 아내가 준 아이디언데 일본에서 파는 가장 매운맛 라면과 한국의 가장 매운맛 라면을 비교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국자야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저히 안되겠어 도저히 안되겠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느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느낌? 지금 천국입니다 정말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나의 그 내냐라 큰이잖아 응, 너무